상월결사 인도술래단이 술래의 19일차를 맞은 가운데 세계 최대 불교대학이 있었던 나란다를 지나 부처님이 열반하기 전에 머물렀던 바이샐리를 향해 술래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을 비롯한 인도술래단은 어제 나란다 사원터를 참배한 데 이어 오늘은 케웨이, 나가르나우사, 하지푸르로 향하는 술래여정에 나섰고,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가운데 하나인 파트마 간디교를 건넜습니다. 술래단은 모레인 3월 1일 바이샐리에 도착해 최초의 비구니교단이 탄생한 대림정사터와 부처님 사리를 최초로 봉환했던 근본사리탑터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술래단이 바이샐리에 도착하면 1167km의 전체 술래일정 가운데 513km를 술래해 사실상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앞서 인도술래단은 부처님의 법화경 설법장소인 영축산에 올라 법화경을 독송하고 불교 최초의 도량 중림정사터를 참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국대학교 권학위원장 돈관스님과 윤재웅 동국대 신임총장은 지난 24일 세계 최초의 불교대학인 인도 나란다 대학에서 수나이나싱 총장과 MOU를 체결하고 불교 전통에서 술래의 중요성을 주제로 국제학회도 개최했습니다.